재유행하는 코로나19입니다. 가천대학교 이과대학 예방의학과 정재훈 교수님께서 코로나 예방법 알려주시겠습니다.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려면 평상시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동이나 식습관을 주의하셔야 되는데 절기마다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염병인데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요새 계속 뉴스에도 나오고 확산세가 좀 심상치가 않나 봐요. 애들 계약도 해서 또 걱정이에요. 너무 확 넣으면 어떡하나. 네, 이제는 예전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숫자를 세아리지 않습니다. 대신 병원에 어느 정도의 입원 환자가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8월 중순에 질병청 자료를 보면 입원 환자가 1,357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옆에 그래프를 보시면 7월 중순부터는 급격히 증가 시작을 해서 입원 환자 수만 해도 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입원 환자는 감염된 사람들 중에서 나오는 건데. 그렇죠. 입원한 사람들의 숫자를 생각을 해보면 감염된 사람들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입원했다는 건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앞으로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건가요? 어떻게 될까요? 왜 이렇게 갑자기 유행을 하는 거예요?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주기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예상들을 보면 아마 이번 주와 다음 주 정도 사이에서 감염이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이제 1년에 한 번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두 번에서 세 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코로나19는 계속해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거든요. 조금씩 달라진다는 거예요? 조금씩 달라지는데 그 달라지는 주기가 공교롭게 4개월에서 5개월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 더해서 백신 접종도 하셨고 감염도 되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기초적인 면역은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기초적인 면역도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감염을 막아주는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기도 공교롭게 4에서 5개월 정도거든요. 그 두 개가 맞물리게 되면서 1년에 적으면 두 번, 많으면 세 번 정도의 유행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때마다 가볍게 유행이 한 바퀴 돌고 간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작년에도 두 번이 있었고요. 그래요? 재작년에도 세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잘 대응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넘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다행인 건 뭐냐 하면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을 하면 재유행은 생기고 감염은 잘 됩니다. 하지만 중환자나 사망자가 되는 확률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거든요. 그건 다행이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건강한 성인에게는 코로나19는 위험한 감염병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구나. 단순히 절기마다 유행을 하고 좀 귀찮을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건데 문제는 어르신들이거든요. 어르신들에게는 독감보다도 훨씬 더 자주 유행합니다. 1년에 두 번 유행하니까요. 그리고 훨씬 더 높은 치명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위험한 감염병이라고 봐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입원 환자들도 대부분 65세 이상이시거든요. 그래서 올해 입원하신 분들을 한 1만 2천 명 정도 조사를 해보니까 65세 넘어가신 분들이 3분의 2 정도가 됩니다. 그러네요. 그 정도로 입원하시는 분들은 다들 어르신이다라는 거는 우리는 어르신들한테는 관심을 많이 가져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니, 그런데 왜 어르신들이 이렇게 더 많이 걸리시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코로나19에 더 많이 걸리진 않으세요. 오히려 자료를 보면 감염률은 어르신들이 더 낮으시거든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코로나19에 걸려도 증상이 매우 경해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거나 아니면 그냥 감기겠거니 몸살이겠거니 하고 검사를 안 받고 넘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은 진단을 빨리 받으셔야지만 치료를 받으실 수 있고 그다음에 입원하는 경우들도 많아서 감염자가 많아 보이는 거죠. 그렇게 보이는 거군요. 그리고 자료를 보면 코로나19는 너무나 신기한 감염병인 게 50세부터는 위험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0대랑 비교를 하면 50대는 사망 위험이 2.63배고요. 60대는 5배고요. 70대는 8.5배고 80세 이상 가면 11배까지 올라갑니다. 그만큼 코로나19는 정말 너무나 안타깝게도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훨씬 더 위험한 감염병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19 조심하셔야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르신들 중에서 아프셔도 참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리고 자기의 증상을 표현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주변 사람들이 좀 챙겨주셔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코로나19는 호흡기 감염이다 보니까 천식이 있거나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갑자기 안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매우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뇨병, 그 다음에 암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당뇨암은 면역체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염병에 걸렸을 때 더 빨리 중증으로 가실 수가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스테로이드 드시는 분도 있고 항암 치료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정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주변의 환자들을 봐도 젊은 사람들은 예전처럼 심하지 않고 가볍게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냥 감기처럼 여겨도 되지만 어르신들은 방심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기본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 신경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 된 현재 코로나19 증상은 좀 다른 게 있나요? 어떤가요? 네, 코로나19를 증상으로 구별하는 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감기몸살 증상이거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후통이라고 해서 목이 따가운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이 따가운 증상은 상기도 감염이 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침을 삼킬 때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감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후통이라는 증상이 유행하는 시기에 있으면 코로나19를 꼭 의심해 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다들 한 번, 침 한 번씩 다 삼키시는 것 같아. 아픈가 안 아픈가. 그런데 걱정입니다. 계속 이렇게. 그런데 세지는 않아요? 네, 중증화율은 예전보다는 많이 감소해 있는 상황이어서 예전만큼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즘에도 보건소에서 검사받을 수 있나요? 요즘에는 보건소에서는 검사를 중단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으셔야 되는데 지난해 8월에는 코로나 위기 상황이 종료가 되었다고 선언을 해서 검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인 부담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검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신속항원검사라고 해서 코로 바로 해서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검사가 있잖아요. 그런 검사는 2에서 3만 원 정도가 들고 PCR 검사는 조금 기다렸다가 정확하게 나오는 검사인데 10만 원 이상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문의하시고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오, 그렇구나. 그러면 코로나19에 만약에 감염이 됐다,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면 될까요? 예전에는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많은 방법들이 나와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60세 이상이신 분들에게는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를 처방해드립니다. 그래서 먹는 약을 드시면 코로나19의 중증화율도 많이 줄고 증상도 좋아지시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건강하신 분들은 그냥 감기약 정도만 드셔도 이제는 자연치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구용 치료제가 예전에는 전액 무료로 들어갔었는데요. 이게 워낙 고가의 약제다 보니까 전체 비용의 5% 정도를 국가가 받고 있습니다. 그게 한 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모든 비용들을 합치면 본인 부담금이 한 7만 원에서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나오실 수 있는 상황인데 다행히도 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무상지원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만 받는데도 그렇게 비싼 거 보면 약값이 워낙 비싸다는 얘기군요. 네, 새롭게 개발된 약이니까 굉장히 높은 약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긴 3, 4개월에 한 번씩 변이가 나올 때마다 또 약도 개발돼야 되는 거군요. 네, 약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런데 약 개발 과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비용이 높은 거죠.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코로나 걸렸다고 그러고 나와서 일하는 친구들도 있던데요. 격리 안 해도 돼요? 너무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는 아파도 일하는 게 미덕인 나라잖아요. 그런데 원래는 아파도 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격리에 법적인 의무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의학적으로 저희가 권고드리는 건 있습니다. 이 격리라고 하는 것은 나를 지키는 게 아니고 남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아플 때 다른 사람이 걸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까 인후통이나 몸살 기운 같은 증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하루 정도까지는 격리를 하셔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증상이 너무 심하시면 꼭 집에서 쉴 수 있게 이거는 직장의 상사들, 그다음에 가게 주인들, 이런 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쉬기가 쉽지 않거든요. 웬만하면 너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이들도 집에서 아이들 돌보다 보면 아픈 아이 돌보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아픈 아이를 학교로 보내게 되면 그 집 아이도 아프게 되는 겁니다. 다른 집 아이도.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도 증상이 있으면 등교하지 않도록 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코로나19가 확산이 되는 걸 보면 뭔가 예방이 필요할 것 같아서 백신을 좀 맞았으면 하는데 맞을 수 있나요, 요새 백신?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요. 백신도 이제 계속해서 개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행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랑 가장 유사한 형태의 바이러스에 대한 백신을 공급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걸 1년에 한 번 해드립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게 올해 10월부터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저하자, 그다음에 위험하신 분들은 무료 접종을 계속해서 해드리고, 그다음에 일반 국민들도 접종하시면 좋거든요. 그런 분들은 본인이 접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다시 비용이 있는 거죠? 비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인플루엔자와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10월을 시기로 정한 이유가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를 같이 맞으셔라라고 해서 10월에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두 방 맞아야 돼요? 네. 어머, 두 대 맞아야 된대요? 같이 맞아도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인플루엔자랑 코로나19의 겨울 유행은 아마 같은 시기에 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시기에 접종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그 두 질환이 같이 걸릴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가능하죠. 그럼 진짜 65세 이상은 웬만하면 맞으시기를 권장하시는군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제 어르신들 중에 그런 게 있어요. 아우, 나 지난번에 막 다섯 번이나 맞았는데 뭘 또 맞아? 그리고 지난번 맞을 때 힘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또 맞아?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지만 계속해서 변이가 진행이 되고 있고 면역은 시간이 지나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보호해드리는 게 우리 사회의 책임이고 저희 같은 전문가들의 의무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꼭 접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 부모님들께도 맞으시라고 얘기하세요? 당연하죠. 그럼요. 그러시구나. 의사 선생님들 보니까 가족들이 제일 먼저 맞으시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들 효자야. 그런가 봐요. 예방 수칙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겠어요? 가장 중요한 예방 수칙이 뭐냐 하면 아플 때 쉬시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군으로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접종한 지 오래 경과가 되셨으면 꼭 접종을 챙겨드리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있을 때 병원을 가야 치료제를 받을 수 있으시죠. 그렇죠. 그럼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을 잘 주변에 챙겨드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실에는 medic 결제건이 있어 굉장히 중요하는데요. 사실상 중ục 인상에 있음이 발생 camouflageáfic한 목적인 사람들의 가위를 더 살게 되지 본 겁니다. 이해하실 수 있을 때 때 exercisesACE 세면 strategically 가게 되는 것 같아요. 뱃 0 또